오늘 아침은 참 기분전 날입니다. 아마 상반기를 결산하고 많은 분들의 성과를 내서 오늘 뜻깊은 시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귀하신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삼서 신안 영암 무안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조회석상에 오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오신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시죠. 영암소 꽃다발을 많이 갖고 오신 조합원들 계시죠. 농민들이 계신데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다른 쪽에서 농민들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농민들이 직접 오신 분.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농민들이 직접 여러분의 농협이 시상을 받으신 조합장들 직원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삼석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특히 매월 우리가 새농민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농민상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그리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농촌에 이런 훌륭한 우리 농업인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모범적이고 표범적인 이런 농사를 지어서 많은 후배들이 농사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새농민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축하를 안이 드릴 수가 없고 특히 이런 분들을 발굴해 주고 계시는 우리 조합장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매월 우리가 자랑스러운 조합장님들을 선정합니다. 어찌 1118분의 조합장님이 다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만 그분 중에서 특별하게 자랑스럽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서너 분씩 매월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네 분이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동철원 농협의 이태식 조합장님 사모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면 영암 낭주농협의 사모님도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남지인해농협의 배상호 조합장님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강병무 조합장님 사모님 남원주협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사모님들을 언급한 것은 조합장님들의 사모님들이 다 그러듯이 유별나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표를 통해서 조합장이 당선될 때마다 가장 큰 아픔을 감당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사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아픔을 갖고 계시는 조합장님 사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오늘도 특별히 자랑스러운 농협인상 22분 우리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에 맞이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큰 상을 받으신 총화상을 받으신 조합장님과 우리 군지부 그 다음에 지점에 계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총화상을 받는 데 농민들이 같이 와서 축하를 드리는 농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셨습니다. 총화상은 그야말로 그 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협을 하시는 조합장님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농협에서는 가장 큰 상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22분의 시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도사업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상반기 종합평가에서 지도사업의 성적을 아주 크게 올리신 상을 받으신 조합장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장으로서는 모든 상이 다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지만 특히 지도사업평가를 통해서 상을 받으신 그 상은 저로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입니다. 모든 조합장님들이 이런 조합장님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자체협력 우수사업을 받으신 조합장님 여러분에게도 오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자체협력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조합장님들의 끈끈한 농정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인 만큼 더욱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우수 상을 받으신 세 분의 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업들이 잘 돼서 상을 받으신 조합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여러분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사람들은 많은 피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더위에 꼭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변은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렸져야 우리 가을에 풍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은 덥지만 덥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이변은 풍년을 약속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안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 먼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몇 군데 마을을 갔습니다. 어느 마을을 갔더니 한 십여 명의 조합원들이 우산가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갔으니 농민들은 제가 회장인지를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놓고 옆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한두 분씩이 더 오시더니 어느덧 한 20분 정도의 농민들이 모이셨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밝혔죠.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농민들은 큰 것보다는 정말 적은 것에 감동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돈 5만 원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고 저와 대화를 하는 그 20명의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 전국의 300만 농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이 이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당초의 65%였는데 요즘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어느 TV를 보니까 농촌으로 휴가오는 휴가민들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가를 아직 하시지 못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향 농촌으로 가셔서 단돈 5만 원의 적은 아이스크림 하나로 농민과 대화를 일궈내신다면 아마 우리 농민들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지 않겠냐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300만 농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우스에서 그리고 논밭에서 그리고 거추밭에서 이제 이른 거추는 거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땀을 흘리면서 이 시간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300만 농민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심사분석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심사분석회의는 모여서 기획실장들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하고 우리는 그냥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고 먼 곳에서 온 지부장과 본부장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난 심사분석회의에 참석해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는 신경영 5대 이론에 대한 꼭지를 만들어서 발표회를 보고 저는 진짜 이 나라 협동조합의 변화가 여기서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대안들을 만들었고 농촌의 문제를 농업의 문제를 아니 농업협동조합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고민하는 현장을 보고 이제는 우리 한국농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의 발전하는 뿌리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2016년 6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종합손익이 2,053억이 적자였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3년 만에 거의 4,500억에 해당하는 종합손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보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 연말에 가면 9천억 이상은 달성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 한국농협의 10만 임주군의 저력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농협의 종합손익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기보다는 그 종합손익이 발전하면서 우리 지역농협과 우리 농민들에게 수없는 지도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얘기를 내가 안이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서 시상을 받으셨잖아요. 지자체 협력사업이 지금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3년 전에 농협중앙위는 200억 예산을 썼습니다. 아직 올해가 다 되지 않았는데 중앙위는 지금 700억 예산을 썼습니다. 아니, 누기로 3년을 보면 우리 중앙위는 1,100억을 썼더니 효과는 얼마가 났느냐 1조에 해당하는 농민들의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삼석 의원님이 오셨는데 이 의원님은 군수님을 3번 하신 거예요. 그때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렛대 이론으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 돈이 700억이 들어가니까 실제 효과는 얼마가 나냐면 6천억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10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지자체 협력사업의 예산은 농협중앙위는 다른데 좀 절감하고 예산에 불구하고 조합장님들이 노력하시면 지원하겠다 하고 지금 기획실이 예고를 해놨습니다. 저도 지방을 가면 시장 군수님들을 모시고 목이 터져라고 얘기합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죠. 따라서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서 오늘 시상을 받은 시지부장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 50주년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상호금융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날 저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 상호금융이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선호하는 은행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농협은행이 29.5% 그 밑에 K은행이 18.5% 거의 10% 이상을 따돌리고 우리 5천만 국민은 농협을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10만 임직원과 우리 300만 농민들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아니 이걸 다시 보면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면 70%가 농촌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에 우리 10만 임직원과 우리 300만 농민들이 뿌려놓은 씨가 이제는 상호금융의 결과로 얻어진 건데요. 규모로 봐도 상호금융은 당연히 대한민국 은행 중에서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호금융이 거의 여수신 합에서 550조. 그 밑에 은행이 좀 크다는 K은행이 530조니까 상호금융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호금융이 커졌는데 상호금융이 잘한 것은 뭐 같냐. 우리가 매년 특별지원금을 거의 5천억씩 지역농협에 배당을 특별히 해드렸습니다. 지역농협의 조합장님들은 그 돈을 수익으로 처리하신 것이 아니고 거의 추국수매자금 내지는 지도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농민들에게 뿌려줬다는 측면에서 상호금융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상호금융이 최근에 들어서 예금을 거의 5%짜리를 만들었잖아요. 대출금을 2.8% 대출금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상호금융이 그동안에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호금융 그 자체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상호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금융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호금융의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농협의 조합장님 여러분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노칼푸드를 현장을 가서 보면 노칼푸드가 지금 한 200개 농협에 하고 있는데요. 200개 농협에 노칼푸드가 다 잘 돼요. 가서 보면 너무 신이 나요. 제가 휴가 중에 모 농협에 노칼푸드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조그마한 면적에 사람이 들어설 데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내가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물었더니 얼마나 팔리냐. 요즘은 휴가철이라 거의 한 일일 매출이 한 4천만 원 정도 팔린다더라고요. 주말에는 한 5천만 원 이상에 올린다더라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떨어지면 바로 갖다 보충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어떤 할머니는 누룽지를 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룽지 어떻게 만드시냐니까 집에서 솥단지 5개를 고르고 날마다 누룽지를 만들어서 갖다 포는데 월간 얼마나 통장에 들어오시냐니까 60만 원이 들어오신다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시냐고 저한테 물어서 그냥 농협 직원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농협이 이걸 안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줄은 모르겠다. 한 달에 그 할머니의 60만 원은 다른 사람 600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누룽지 하나 끓여서 파는 그 노칼푸드의 종합적인 아름다움. 이게 200개인데요. 우리 노칼푸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7년 만에 200개 이 노칼푸드가 금년 한 해 동안 204개를 만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억을 예산으로 지원하자. 그리고 무이자 자금도 더 지원하자. 그래서 노칼푸드를 지역에 만들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 농민들이 갈데없는 그 농민들을 그 노칼푸드에 모셔서 그분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날마다 돈이 들어오는 그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다면 농협이 그 일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 우리가 공판장도 있고 유통센터는 또 있지만 그 노칼푸드 그 지역에 나온 농산물을 거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체계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열이 붙었습니다. 조합장님들이 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몇 달 전에 불과 2개월 전에 조합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노칼푸드를 하시겠냐고 하신 조합장님들을 모셨더니 그때도 한 300명 조합장님들 모셨어. 그래서 아마 불이 지금 당겨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얹혀놨어요. 뭘 얹혀놨냐. 이제 노칼푸드를 하는 지역에 1청년 농부 한 명을 육성하시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 하우스를 지어드려라. 그래서 그 하우스에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상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노칼푸드에 런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노칼푸드도 살고 청년 농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노칼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우리 관련 우리 김원석 대표를 비롯한 노칼푸드 부장 그리고 팀장 여러분들이 반납 없이 설명회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칼푸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상하신 분 중에 모과축산을 잘하시는 우리 군지부장님들이 시상을 받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연초에 우리 모과축산을 걱정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40% 정도밖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로 보면 지금 84.5%가 정상화 추진을 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드리고 우리가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접 관청에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84.5%의 모과축산을 양성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농업협동교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모과축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농업협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이와 같은 성과를 올려주시고 계신 우리 김태환 대표로 비롯한 축산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100% 모과축산을 통해서 축산 농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 직원들 오늘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 금융지주 비롯한 은행 직원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의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좋았지만 저는 이런 말 한 자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은행장님이 제 방에 왔습니다. 제가 예산을 걱정하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보니 우리 지역농협이나 농민들에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회장의 고민을 알고 오셨는 말입니다. 은행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농민의 어려움을 회장님이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라도 말이라도 말이 얼마나 고맙냐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들일 테니까 농민과 지역농협을 위해서 회장님이 열심히 지도사업에 교육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좋겠다. 저는 우리 한국농협의 중앙의 직원들이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빚이 있어요. 우리가 12조 약 13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서 감채정립금이라는 개정가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손익분석을 통해서 현금수지가 언제 맞아떨어질까 한가를 분석을 해서 오라고 했더니 2년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추세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2년 후면 현금수지가 개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채를 상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 회장님과 금융지주 관련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치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농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얼마 전에 30대 재벌들을 청와대로 초창을 해서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30대 재벌인데 왜 회장을 거기 오라고 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한 바가 있었지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저희가 30대 재벌 중에 재벌이 하나 30대 그룹 중에 저희가 아홉 번째 해당이 돼서 저를 초대해서 갔습니다. 일단 한일 문제 때문에 오락해서 갔는데요. 저는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반도체 소재가 약 한 20%를 우리가 한 40%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장비 반대쪽 장비는 한 20% 정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는 어디서 가졌냐 일본이나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가 생산하면 비싼 거예요. 원가가 비싸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좀 봉착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 곡물 자금률이 여러분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23% 소고기 자금률이 36%밖에 안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곡물 자금률이 낮냐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외국에서 가져온 곳이 더 싸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버리가 없어졌어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농작물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산하면 비싸고 외국에서 사온 곳이 쉽고 싸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처럼 우리나라 농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이 안보와 우리 식량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 또한 농업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올해도 버리 전량수메하자 사라져가는 버리를 우리가 전량수메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없어져가는 저 작물들을 이 땅에서 뿌리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자 그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정말 어려우면 정부의 꼴마를 죽게 두고 우리가 하는데 어렵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곡물 자금률을 높여가는데 모든 힘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일본산 모든 자재 내지는 일본 제품들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부회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농협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인지 우리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K-POP 농민신문이 주관하는 K-POP 행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한 5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귀농귀촌. 이 문제는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농협의 몫이기도 합니다. 1년에 50만 명의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농촌으로 더 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농민신문이 때마쳐 잘했어요. 저는 그날 뜻깊은 현장을 봤는데 귀농과 귀촌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둥지를 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에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서 둥지를 틀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거기가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한쪽을 보니까 또 우리 농민신문사 사장이 좋은 지혜를 내 가지고 네트워크서와 함께 그런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잘했구나. 그래서 늘 도시민들을 농촌에 모시고 가서 둥지를 틀게끔 만들어야 이 나라 농촌이 빈 공간이 없도록 그야말로 농촌이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농민신문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행사 후에는 반드시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삼수 고원님 동네가 마늘 양파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소금도 나오고 멸치도 나오고 김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늘 양파를 제일 많이 지배시는데 마늘 양파 때문에 우리 김원석 대표 수고 많았습니다.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가 무항까지 한편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뭐였느냐. 때였습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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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심하게 느꼈습니다. 때를 우리가 잘 맞췄더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가격을 더 올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앞으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수급 조절을 할 때는 때를 통해서 수급 조절을 해야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존경하는 우리 동기 여러분 우리는 마늘 양파 거추 무 배추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수많은 돈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농민들과 함께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돼요. 금년도 우리는 고냉지 배출을 시작을 해서 일단 1차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재배 면적 마이너스 8%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농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지혜를 반드시 모아서 금년에 앞으로도 수확을 해야 될 농산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될 것인지 때를 놓치지 말고 농협이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서 어려울 때 정부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농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정말 이제 더운 여름철 여러분들이 슬그럽게 잘 보내시고 휴가를 하시지 않은 우리 임직원들 빠짐없이 휴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회장이 휴가를 안 해도 휴가 안 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먼저 홀라당 다녀왔으니 여러분 편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활기찬 상하반기를 보내서 농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